found consistently può우, wouldsa comment? 내 소원은 제가 세상에서 유일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비투비가 나를 위해서 노래, 춤 또는 랩을 보여주는 거야 노래 볼 수부터 여기서 워, these is Moanica PoMA from Holland Imagine that I'm the only girl 우리 세상에 댄서의 랩을 불러요. 폴란드가 사랑해 주세요. 폴란드에서 모니카 형께서 보내줬어요. 얘가 모니카예요. 네. 얘가 모니카. 우리 모니카가 이 세상에 한 명 나머지 여자예요. 다 죽었어. 장섭씨 한 번 더 죽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B2B 멤버들이 노래를 해도 괜찮고 춤을 춰도 괜찮고 모니카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부터 한 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 모니카. 자, 누구부터 시작할래요?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anything. 그거 말고도 뭐 다른 것도 연계도 돼요. 연계도 돼요, 연계도 돼요. 모니카를 위한 세레나데로 한 번. 좋아, 좋아, 좋아. 노래가 노래를 노래할게요. 네, 세레내대. He's going to 세레내대 모니카. 노래를 탈게 해보겠습니다. 네. 눈. 모니카가 지금 기절에서 쓰러졌네. 진짜 죽었어, 죽었어. 성재. 자, 이건 어차피 사실 일곱 명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준비된 사람부터 갈게요. 누구 할까요? 아, 그럼 제가 연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알. You're who's going to act? 네. 연기! 연계도 위한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아까 성재가 늑대 인간으로 변신을 했잖아요. 요즘 뭐 변신을 한다고 하면 늑대 인간 뭐 엠파이어 뭐 이런 거 식상한 것도 많이 하시는데 저 오늘 토끼 인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토끼 인간! 진짜. 호연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노는 인간은 인간을 превращ하고 싶어요. 인간이 인간을 변경할 turnout. 모니카. 너무 특별히. 내가 널 위해 토끼가 될게. 너는 인간이 인간을 변경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까. 까만요! 도망가셨다. 좋았어 진짜! 진짜 좋은 악띠이었어. 정말 악띠이에서 노래가 되었잖아. 그러니까요, 늑대 소년아 아니라 토끼 소년을 하면 유론이를 내가 보기에는 해서 해킷해야지. 좋아. 우리 다음으로 준비된 멤버가 누가 있을까요? 저도 그럼 연기를 아 좋아요! 현식스 그나 액스 2 네 저도 연기를 네 지금 액스.. 좀 불 붙었어 연기에 이루니꺼 보고 나 저거보다 좀 할 수 있는데? 불 붙었어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머리카락이 있거든요 아바타 아 아바타 넌 넌 아바타 접선했어 접선했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래서 현식스 그나는 모니카랑 하나가 그나저를 그나저를 이 액스의 아바타 그나저를 그나저를 현식스 그나저를 아바타 2에 아바타 2에서 뵙겠습니다 아바타 2에서 아 예 오! 여기 하나 메세지 왔는데 성재 성재의 목소리가 정말 멋진 성재의 목소리가 짱이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와우 I'm jealous Ilhoon Why are you so cute It's Jong-ups From New Zealand New Zealand에서 우리 Ilhoon씨 왜 이렇게 귀여웠냐고 토끼 인간이 마음에 들었나봐요 그니까 토끼 인간 한 마리나 키우고 싶다고 생각을 하다가 자 Who's next? Who's up next? 아유 더 늦기 전에 아 그래 늦기 전에 내도 빨리 받는 게 좋아요 들어갈수록 부담스러워지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for? 어 노래를 노래 You're going to sing a song from Monica All right 아이고 참나 Baby, 너를 위한 promise I'll 들어봐 네가 원하면 다 할 수 있어 난 네 웃는 모습에 난 숨을 쉴 수 뭐야 뭐야 뭐 한 거예요 저 병아리한테 아 진실한 거 뭐 한 거예요 뭐해